너의 말투 멀어질 수 없을까 둘도 없는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 바람 같은 맘을 내게 머물게 하는 건 어렵다는 걸 나도 알면서 말하지 않고 널 기다려 어린 왕자가 내게 말했어 사람이 사람의 맘을 얻는 일이라는 게 가장 어렵다고 그렇다면 내게 다가와 어린 왕자가 내게 말했어 지금은 슬프겠지만 우린 서로 떨어질 수 없게 된다고 나와 함께 웃고 싶을 거라고 요즘 네 얼굴 나의 맘을 얻는 일 나의 맘을 얻는 일 나의 맘을 얻는 일 나의 맘을 얻는 일 나의 맘을 얻는 일